1. 여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때만이 공의로운 복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됩니다. 이 복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내가 받은 만큼 그에게 갚아주는 그런 복수를 뛰어넘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2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무엇이냐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악을 심판하시는 참된 심판자라는 겁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복수보다 하나님의 복수는 더 큰 의미이고 더 완전한 의미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마저 봅시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소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수하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간절히 두 번 반복해서 부른 다음에 무엇을 달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만물이 무릎을 꿇고 그의 통치와 그의 심판의 어미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유구무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화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공정하게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계를 심판하는 주여 일어나사 어떤 자들을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대상자는 어떤 자들이다? 바로 교만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을 우리가 3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니까? 이들은 악을 행하고 그들의 악이 성취된 것을 보고 기뻐하며 자기의 승리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빛으로서 복수하시는 분입니다. 빛으로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빛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본론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선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다 자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다 자만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고 죄악을 행하면서도 자만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5절 여하여 그들이 주의의 백성을 질바보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유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어미하심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오망과 죄악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자만 속에서 행하면서 무엇하기를 즐거워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괴롭힘으로 자기가 누구보다 더 높고 누가 통치한다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고 이 세상은 내가 통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나면 6절과 7절입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여러분들 전세계 어느 법에서도 과부와 나그네 고아들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어도 이것은 우리의 양심의 법, 우리의 도덕의 법 안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자들, 자만하는 자들, 오만한 자들, 마구 짓거리면서 죄악 행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무엇을 하냐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까지도 살해하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서 dog in dog world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개가 개를 잡아먹는, 개싸움이 나타나는 약한 자들은 내가 잡아물어 죽여도 괜찮은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길을 가게 되고 이러한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즐기는 모습이 바로 7절에 나타납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악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우리를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고 악을 행하면서도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며 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해도 악을 행해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강해지면 내가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얘기하면서 이기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역사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생긴 어리석은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들 너희들은 결국 어떤 자들이냐면 어리석은 자들이고 무지한 자들이란 겁니다. 너희들이 언제나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9절 말씀입니다. 귀를 지으신 네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네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는 하나님이 듣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눈은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얻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 기능을 주신 분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빛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무지한 생각에 빠져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식한 교만한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바로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셔서 하나님의 빛의 길이 의의의 길이 정의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그의 지식으로 우리를 교훈하셔서 보시는 분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줄을 너희들이 보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1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 이 이유의 말씀은 우리가 징계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 가운데 있는지 우리를 죄악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되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분명함을 11절 이후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의 생각은 허무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생각도 허무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한 것도 결국은 허무하게 끝날 뿐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 깊이 두고 이것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 주 시작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할 때 뭐부터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구속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즉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도하시고 감독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도록 우리를 다시 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세로 여겨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본문 묵상학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신가요? 바로 어리석은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 악인에게 복수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마구 짖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죄악을 행하는 자만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서 그들의 우리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높음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이 돌보라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돌보기보다는 이들을 살해하면서 자기네 배를 채우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못 본다.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심을 알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의 선악관에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백성을 진벌하시고 지식으로 교훈하시는 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국은 허무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10편 94편의 표제가 없이 저자, 저작 시기, 저작 동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이 편만한 시대에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의 시임을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인 역에서는 다위세시의 안식구 넷째 날이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10편 94편은 내용상 다위세시와 비슷한 용어와 사상이 많으며 선민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 수룩바벨 성전에서 수요일에 기도한 시로 보고 있습니다. 10편 94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호소와 죄인들에 대한 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은, 내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받을 폭,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이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징계를 하시는데 이 징계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우리가 환란 가운데 정할 때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트의 복음 위에서 환란을 겪고 있는 것인지 전자라면 속히 우리는 회개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전자에건 후자에건 동일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고 환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구원을 강구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든지 구원을 강구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데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3절에서는 세상은 불의를 용납하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도 없다. 즉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사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통치권자로 어떤 자에게는 감독권을 어떤 자에게는 호수권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준 사람이 있고 이 다스린 자에게 호수함으로 자기의 신원을 회복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제도를 주고 사회라는 제도를 주셔서 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스에서 나타난 것처럼 모든 권능은 모든 통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통치권을 행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통치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해지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감독권을 맡은 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돌봐야 될 자를 죽이는 일을 서슴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내 이익이 채워지면 내가 세상에서는 의롭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호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강구해야 돼요? 오늘 시인이 누구에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제도가 바뀌어서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합법적인 여러 가지 정치 제도나 사회 제도 안에 살지만 성도에게 변하지 않는 모습 한 가지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강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또 다른 죄와 또 다른 교만과 또 다른 타락을 불러올 뿐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악한 자들은 오만한 말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방어 능력이 없는 자까지 핍박합니다. 악한 자들의 3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한 말을 잘합니다. 잘나지도 않으면서 잘난 척합니다. 주의 백성, 교회를 괴롭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공격할 무기도 방어할 무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굉곡할지도 모르고 방어할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잡아먹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리 같은 세상이란 것입니다. 자기들이 세상에선 연약해도 교회를 공격하는 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만 들어오면 세상에서는 아무런 악읍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만 들어오면 악을 행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악인의 특징을 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런 악행을 행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런 자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그런 자들을 구분해야 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식한 자는 무실론 자들이란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무실론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악을 자기들의 뜻 안에서 의로 둔갑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의 빛 안에서는 이것이 죄악임을 드러나기 때문에 이들이 거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고 싶어서 무실론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론은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모습이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들어가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지 못해, 하나님이 듣지 못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 즉 하나님은 없어라고 얘기하는 이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거쳐가면서 형성된 것이 무실론이란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이 계층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악을 합리화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겉절이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먼저 접해서 어리석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면서 이런 자들을 말씀을 가르치면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심에 있는 자들은 구분하고 우리가 이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굉장히 좋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함을 알고 이 부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시인이 복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절에서 분명히 봤던 것처럼 빛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 것입니다. 복수를 누구에게 맡긴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은 이 복수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자,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25장 33절과 39절에서는 이 다윗의 얘기가 나오면서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33절에는 이 나발이 다윗에게 함부로 대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의 동료들을 이끌고 복수하러 갈 때 그의 부인 아비가엘이 이것을 말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한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5장 33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비가엘을 통해 복수하는 길을 막은 것을 오히려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39절에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즉 이 부분에 대한 복수를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즉 복수를 내가 이뤘으면 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복수를 이르시므로 나를 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 사무엘상 25장 33절과 39절에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선언되었던 것처럼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악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지만 복수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는 데서 동일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방향이 다른 것이든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서 스스로 악으로 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엘을 칭찬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음으로 행할 수 있었는데 네가 지혜로워서 나를 어리석은 데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삶의 기준으로 잘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악인들은 구제 대사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을 살해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 적자생존이란 단어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싫어해서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는 자들을 돌보는데 다른 이유를 대서 막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못하는 것을 나라에서 먼저 한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이 일을 더욱더 힘써서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본문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의 모습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6절, 7절 봅시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우리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일터를 빼앗고 이들의 이익을 우리의 이익으로 편입시키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현대사회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골목상권을 빼앗는 대기업의 행포라는 얘기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저는 너무나 마음 아픈 얘기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게 정말 가난한 자들의 일터를 빼앗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기업이 하면 이걸 더 잘하잖아 더 돈을 잘 벌어오잖아 라는 거예요. 돈을 더 잘 벌어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더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자, 고가, 낙은해를 어떻게 돌보냐가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의 것을 뺏으면서 내가 벌면 더 잘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생각이냐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생각이냐는 겁니까? 우리가 오만한 자의 생각을 따르면서 그들을 옹호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가 현재 사회 제도 안에서 정말 법의 허술한 점이 얼마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치가 제도로 지켜지면 막을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여전히 고아와 가부와 낙은해를 핍박하는 자들이 강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들에게 협력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많아서 오히려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들을 약탈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라 그러셨지 이들을 방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치, 경제적인 문화와 교회의 관계를 보면 교회는 항상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고아와 가부와 낙은해들을 돕는 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던 곳이었습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고 국가가 오히려 이들을 약탈할 때 교회는 돕던 곳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보시면서 이 세상 역사 안에서 교회의 역할을 보십시오. 항상 우리가 세상이 못할 땐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번째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할 때 더 놀라운 기도는 무엇입니까?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응답이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직분, 나의 직장,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거대한 악의 일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빛, 심판, 복수를 우리도 강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의 응답에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시인이, 지편의 기자들이 무수하게 이것을 바라보고 기록에 남기고 성경의 역사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이미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록을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개인의 역사에 분명히 남겨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후선들이 우리의 기도의 지목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흔들림 없이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을 봅시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것이고 참된 위로는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고 참된 기쁨은 예배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이, 이번 주 한 주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참대심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심을 믿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복수를 위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삶 연약한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